아 좀 나가라고! 일찍 일찍 좀 다니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야사 다녀왔는데요 현수녀석 공부하느라 고생했을텐데 이 따뜻하게 말이라도 걸어볼까? 공부를 안하고 또 게임하고 있는거야?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잖아요 아빠 저한테 관심도 없었죠 근데 왜 이제와서 그래요? 나가요 아직 나가요! 아직 나가요 얘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아빠 누구세요? 아들하고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? 자 이거 어? 게임기네? 야 우리 집에 게임기 있어 게임기 빨리 와봐 야 우리 켜봐 켜봐 알았어 어 켜졌다 야 언제부터 뽀글뽀글이가 개구리였냐? 아빠가 가짜 사주네 아빠 미워 아빠 왔다 오셨어요? 아빠 기억하고 계셨네요 아빠랑 같이 게임할까? 네 인사 lost 맛있어 맛있어 아 밥먹어 아 밥 먹으라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진짜 먹으라고 으아 진짜 내가 아들 둘을 키워해 그냥